오늘 제68회 현충일 추념 행사가 여주 영월루 현충탑에서 진행되어서 향군TV에서 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입구에서는 제한군에서 앞에 맞고와 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 오고 오십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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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충일 기념 행사가 진행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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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는 이렇게 현지식 행사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들. 전세계로 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대가가 있겠죠.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아요. 이렇게 여주시 향군에서 이렇게 또.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계셨죠 해병. 해병 보리도 고생해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고개요. 네네. 저는 이제 737기입니다. 나한테 29기 하나. 알겠습니다. 네 우리 29기 해병대 선배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건강하시죠 올라가시는 게. 네 이제 2층 후 시장님께서 오고 계시고요. 우리 박재영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자유층님의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빨리 오세요. 마침 어디에 카페하는 곳이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우리 가나무협회 조장위원 우리. 예. 제한국인 회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제한국인의 이승섭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SNS에 왔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вisi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헌화분양 순서는 먼저市장님 헌화분양을 하신 다음 보훈단체장님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 도의원의원님들, 각 기관장님과 단체장님들 순으로 헌화분양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동 문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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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